안녕하세요 치즈달입니다 오늘 작품은 벚꽃과 고양이예요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미소짓는 고양이처럼 우리 잠시 여유가지면서 자수작업 해봐요 잠시 동안에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많아졌어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작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뭇가지 부분을 작업해 볼게요 스플릿 스티치로 러프한 느낌을 살려서 해볼게요 스플릿 스티치는 한 땀을 나준 뒤에 되돌아가서 그 땀을 가르고 나와서 다시 한 땀 나 주는 거에요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거친 느낌을 주는 스티치거든요 거친 느낌이 나뭇가지랑 잘 어울리죠? 대신 우리는 나뭇가지를 두 가지 색깔로 표현해 줄게요 이게 진한 색입니다 벚꽃은 특별한 스티치 없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표현해 줄 겁니다 벚꽃은 특별한 스티치 없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표현해 줄 겁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 두 개로 꽃잎을 표현해 주세요 바깥쪽이 살짝 벌어지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나뭇가지 위에도 수를 놔주세요 꽃잎이 중앙으로 빽빽하게 모일 필요 없이 살짝 여유를 두고 편하게 해 주세요 취향에 따라서 꽃수를 프렌치 노트로 채우셔도 좋습니다 이제 꽃 색깔 바꿔 볼게요 저는 이 색이 더 좋아요 작은 꽃은 스티치 한 번으로 꽃잎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두 가지 색이 섞이니 훨씬 더 자연스럽죠? 흩날리는 꽃잎도 표현해 주세요 한 땀은 길게 나머지 한 땀은 그보다 살짝 짧게 해 주시면 타원형의 꽃잎 느낌이 나요 프렌치 노트로 꽃잎을 표현해 볼게요 프렌치 노트로 꽃봉오리를 표현해 볼게요 왼손으로 실을 고정하고 바늘을 수직으로 넣어 주세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Southeast 왼손으로 그냥 나머지 수직 끝에 어차피 양불로 초러 쪽으로 붙여줍니다 네트 벚꽃이 흐드러지네요 이제 벚꽃에 음령 포인트를 줄까 합니다 다 하진 않고 몇 가지 꽃을 골라서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진한 줄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랍니다 가지고 있는 가장 얇은 바늘에 실 한 줄 넣어주세요 꽃잎 바깥쪽 3분의 2 지점에서 바늘을 꺼내서 중앙으로 넣어주세요 너무 잡아당기면 잘 안 보이니까 살살 얹어주는 느낌으로 보일듯 말듯한 그 느낌이 포인트랍니다 꽃색에 따라 포인트 실 색도는 다르니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한 꽃은 이 녀석들로 작업했 구요 연한 꽃은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도안에 표시해두겠습니다만 자유롭게 해주세요 고양이는 새틴 스티치로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돼요 라인은 1mm 정도의 백 스티치로 해주세요 한 땀을 먼저 놔주고 한 칸 떨어져서 다시 바늘을 꺼낸 뒤 화면처럼 되돌아가면서 한 땀씩 놔주는 겁니다 짧은 땀이 예뻐요 가이드 선 그려주시구요 가이드에 맞춰서 칸을 채워주세요 가이드 선 그려주시고요 가이드 선 그려주시고요 가이드 선 그려주시고요 가이드 선 그려주시고요 cadeseae and Archup 또 한 땀씩 해주세요 코는 분홍코 눈은 얇은 바늘로 살짝 포인트만 주세요 자 마무리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다음 작품도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려요 안녕